비섭쇠들 안녕 오늘은 제가 뭘 할거냐 하면은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오싹하게 만들어줄 토미의 메이크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톱이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컬러풀하잖아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만 쓰고 그리고 토미의 그 흑간지 그거를 표현해줄 가발 어 두렵게 안 느끼는데 그럴때는 이너펄스 헤어 에센스를 사용해보세요 여러분들 26일날 출시됩니다 이럴려고 갖고 온건 아닌데 일단 수분타입으로 해줄게요 얘네가 말을 안되네 아낌없이 오일타입을 하게 되면 너무 떡칠까봐 수분타입으로 일단 촉촉하게 에센스를 발라주니 그나마 잘 느끼네요 근데 토미의 의인화한 느낌이에요 달콤 쌀빨한 토미의 입니다 근데 앞머리에 어떡하죠 이쪽으로 헤어있으니까 얘네를 반대쪽으로 헤어있으니까 오랜만에 이런거 하니까 아주 재밌네요 헤어에센스 너무 예쁘죠 디올타입 베이스를 해주겠습니다 베이스는 나스컨실러하고 디올 파운데이션 밝은톤을 이용해서 해줄게요 약간 청닭한 느낌이잖아요 토미의가 얼굴이 워낙 사납게 생겨가지고 과발만 썼는데도 아직 토미의 느낌이 나네요 컨실러로 가르르 이런 붉은기 있는 애들 전 얼굴에 녹색기가 약간 있거든요 이런데 다크사쿨 플리밀리 25개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니 원래 빌런 시리즈 제가 빌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재생목록에 거기서 아 빌런 이제 다크 접수하겠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내가 자리를 차지하겠다 했는데 코가 터지고 뭐 영화나 이런게 하나도 안해 그러던 중에 심심하던 중에 아주 이 토미 메이크업이 이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디올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대빵 꾸덕한 타입의 제품이고 엄청 발족 반대편으로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트해요 그래가지고 보송보송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쓰지 않았나요? 지금 아주 매트하고 창백하게 피부가 표현이 됐어요 제가 늘 사용하는 이게 아주 빌런 메이크업의 최적화야 요거 아시죠? 근데 이거 만한게 없어 브러쉬에요 이런거 잉글드 뾰족한거 딱이네요 딱이죠? 이게 또 내가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빌런 메이크업 너무 캐릭터를 따라가면 안돼 본인 얼굴에도 좀 맞아야돼 그러니까 내 눈썹에 맞게 시작을 하고 내 눈썹에 맞게 내려준다고 그런거라 되게 고순이척 얘기했는데 답이 뚫어졌어 일단 토미애의 포인트는 얇고 가는 눈썹을 그려주면 돼요 얇고 가는 눈썹 뭐예요? 하이튼간 얇게 그려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하고 음영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요 컬러 요 컬러 요 컬러 이용을 해서 음영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눈을 감싸면서 내려오겠습니다 넘어가게 ecosystems 힘들게 산다 그죠 ㅎㅎ ㅎㅎㅎㅎ 카메라를 보면서 해줘야돼요 그래이 그레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를 이용해서 어.. 퀘이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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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에도 놓칠 수 없으니 퀘이저어.. 퀘이저어.. 위에 꼬리는 좀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요 퀘이저어.. 여기 앞머리를 좀 띄고 여기 뒤를.. 공간을 좀 띄었어요 이렇게.. 그래야 제가 눈이 약간 스팸에 가깝게 좀 돼가지고 음.. 오 좋아좋아.. 느낌 있죠 지금? 블랙을 이용해서 라인하고 아래 팩크 속눈썹을 좀 뿌려줄게요 왜냐면 여기에 리퀴드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음.. 됐죠? 음.. 근데 속눈썹 개수가 이제 또 한정적이라서 그렇게 눈에 안 띈단 말이죠? 약간 여기 아래 위주로 속눈썹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좀 더 깊이가 생겼어요 좀 더 깊이가 생겼어요 여기가 아닌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가 아닌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됐죠? 이거 뭐야 립은 발라줬건데 이 누디한 립을 먼저 처음에 이쪽에 발라주고 발라주고 이너펄스라고 또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 브랜드여요 아주 귀엽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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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떼기가 반짝반짝거리는 립스틱이랍니다 잘 보이나? 하여튼 이런건데 이거를 안에다가 살짝 발라주면 꿀조합 횟조합 너무 예쁘죠? 안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안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싶다면 파이퍼라고 아시나요? 이너펄스도 아시나요? 요거를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 렌즈는 안 낄게요 렌즈는 안 낄게요 지금 제 눈동자가 아주 살벌하게 생겼네요 옆에 이렇게 악귀가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는 메이크업 그거 속눈썹 분장하는 그 그거예요 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누나를 붙여보자 무서울 줄 알았는데 레딩 눈을 좀 찢어야겠다 아 뭐 했는데 망했어 못하겠어 안되겠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이쁜척? 아니 무서운척 찍고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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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ext